한편 아빠와 동네 맛실에 나선 승재. 아빠, 안녕. 나는 웃어요. 승재, 무슨 맛 사탕 먹을 거야? 딸기. 딸기, 딸기 맛 사탕 아빠가 사줄게요. 차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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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걸어 이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먹을 거야? 딸기 맛은 뭐예요? 이거 딸기 맛 아닌데? 그렇지. 아빠, 까줘요. 아빠, 까줄게. 자. 저 이제 뱅커피 하나 드세요. 네, 큰 거. 큰 거, 네. 놀이터 갈 거야? 자, 놀이터 가자. 네, 수고하세요. 와, 친구들 있어. 아, 친구들이 몇 명 있네. 친구야, 우리야 딸 먹고 있어. 친구들아, 우리야 딸 먹고 있어. 친구들아, 우리야 딸 먹고 있어. 친구들아, 딸 먹을래? 아가야, 딸 먹을래? 아가야, 핫덩 먹을래? 아가야, 담바 입었네? 아가야, 핫덩 먹을래? 태연 먹어봐. 누나야, 한통 먹을래? 내 커! 이거 발로 차면 안 돼. 어? 어, 몽몽이다! 계속 찾아가! 몽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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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도 없어. 형제야, 몽몽이 화나 그렇게 하냐. 몽몽이 이뻐 이뻐해야지. 소리 지르려면 어떻게 해? 몽몽이 아이 부러! 그네 탈까? 응. 어? 이리 와. 누나 같이 타자. 누나 같이 타요. 오빠, 봐라! 엄마! 엄마! 죄송한데 혹시... 제 키에 굳이 용서하실까요? 아, 제가 중학교 때 너무 팬이었는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빠! 그만 내야 해. 그만해? 그러면 내릴 거야? 흥재야, 아빠랑 미끄럼틀 탈까? 어? 아빠랑 타볼까?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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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랑이가. 터랑이 아니야? 터랑이 아니َّ. 터랑이 아니니? 터랑이들이 뭐해? 터랑아야 같이 놀래? 내가 평화에다 갈게. 평화에다 같이 놀자. 평화에다 같이 놀자. 얘들아 같이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나리나리 나리나리. 아빠랑 탈 거야? 아빠랑 탈 거야? 평화에 탈. 평화랑 탈 거야? 탈. 우리 리키스 타자. 혼자 뭐? 혼자 뭐? 놀아. 놀아. 놀러. 놀러가 가지고 내가. 사실 놀이터 오면 나랑 뭐 안 하려고. 우리 막대를 개미 찾아보자. 여기 가면 개미가 있을 거야. 개미도 있고. 광고품데기도 있고. 밴도 있고. 여기 어디까지 놀자. 그럼 개미가 될 거야. 여기 있었어. 생일 텐데. 어디 있지? 누나가 소세탕 같은 거 있다는데 한번 가볼까? 라하이 싹도. 라하이 싹도. 이제 개미가 됐어. 이제 개미가 됐어. 뜨겁지? 가을 잡았어. 가을 잡았어. 네. 코피다가 놀자. 완전 귀여워. 응. 꽉꽉 올리고자. 여기 어디 살 거래? 몇 살이야? 세 살이야. 여기 근육이 Rose. 우리 분 ہیںchoell West. 우리 Could Link Attention. 군인 군인. 여기까지 와보자. 여기 가지 와보자. 여기 가 philosophy 여기 가 viktig.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여기가 어디지? 너무 멀리 왔잖아, 승재야. 어디까지 가보죠? 아빠, 아빠! 우리 딱딱이 갈게요. 여보세요? 네네. 네네. 몇 시에 온다고 그래요? 응. 다른 직원들은 나와 있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금방 전화 드릴게요. 네네. 기러니야, 빨리 와. 주석이 어딨어? 우리 인내가 안 났는데 빨리 와. 엄마, 오늘 주방에 친척들 모임이 있어서. 영수야, 어디냐? 부산인데? 부산이야? 응. 용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길 걸까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현장에 좀 가야 돼서. 고객사가 우리 지금 문제가 있어서 방문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부분이라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고객사님. 네, 제가 지금 출발해서 가는 길인데요. 네. 애기를 맡길 데가 없어서 일단 데리고 가요. 양해 좀 부탁한다고 말씀 좀 전해주세요. 갑자기, 갑자기 가게 된 거라서. 네. 네. 제가 말씀 전해드릴게요. 긴급 회의가 잡힐 때도 간혹 있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주말 안에 끝내야 될 일이 있을 때도 잠깐 갈 때도 있어요. 아빠 일하는 데 온 거니까 조용히 해야 돼요, 올라가서. 조용히 해야 돼요. 얌전히 있어.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애기를 데리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래야지. 안녕하세요. 얌전히 있을게요. 그래. 얌전히 있을게요.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회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아, 놀이터 있다가. 놀이터 있다가. 네, 놀이터 있다가. 우리 회의는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설치되는 것도 나 현장 와서 지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으니까. 문제는 폭발적인 반응은 좋은데. 우리 종료 때 거의 2만 명, 3만 명 올 건데. 이거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전화상으로 계속 구두를 받아도 해결되는 거 없고 그래서. 같이 회의 선택하자고 그래야 되는 거고.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저녁까지는 플랜을 줘야 내가 출근하기 전에 플랜 보고 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 달 애네 크è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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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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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그려줄게 지렁이야 지렁이 지렁이야 지렁이 아니야 미안하다 끝 아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